이 동물은 만지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동물은 땅다람쥐 프레리도구로 아메리카 대륙 대평원인 프레리에 서식하는 주행성 설치료입니다. 몸무게는 고작 1kg 정도인 이 동물은 풀과 식물의 뿌리 및 작은 곤충들을 먹고 살아가는데 항상 몸을 펴 고개를 꼿꼿이 들고 포식자를 경계하며 먹이를 먹는 귀여운 동물이죠. 그런데 이런 귀여운 동물을 만지고 싶어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은데 패스트와 같은 다양한 질병을 옮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